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으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한때 같이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저토록 가혹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 김병준 청와대 비서실장만큼 인간 문재인의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국민대 교수를 지낸 김병준은 논리와 필력을 갖고 있지만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감각 이른바 촉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12월 9일날 페이스북에 올린 신형 독재를 향한 반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갈 이유 없다는 그런 여당 국회의원들이 두 가지의 악법에 동참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일종의 자유선언문에 해상합니다. 거의 그래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주목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신문들에서 짧게 소개했지만 저는 전문을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병준 씨의 글을 다수까지 측면에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문정부의 활동은 2019년 말까지다. 문정부가 적극적으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감시간이 2019년 12월 말까지란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는 급속히 문정부의 국정장악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요인을 안고 있다. 이것이 김병준 씨의 첫 번째 시각입니다. 김병준 씨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전 3개월 정도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칫 표심에 부정력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총선 후는 어떨까요? 새로 당선된 여당 위원들은 청와대보다도 대선 주자들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선 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됩니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문정부가 밀어붙이는 두 개의 법안은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것이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법안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퍼붓습니다. 이 주장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씨는 여당 위원들에게 한시적으로 얼마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범이 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의를 가진 여당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 처리에 공범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문정부가 추구해온 것은 세 가지인데 그 모두가 반역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의 부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 억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장기직권을 위한 수단 마련하기가 세 번째다.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한 학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정부가 추구해온 세 가지를 완결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입니다. 그의 주장은 일종의 자유선언문과 같습니다. 따라서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그동안 해온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 등 지방선거에 의해서 권력의 개입이 그렇습니다. 통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파괴 행위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정권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둘째 이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신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해 왔습니다. 획일적으로 강제된 임금체제 먹방 방송 주제 시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노사 자율과 시장 자율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소비자와 투자자에 의해서 통제가 있어도 좋은 자리에 권력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권 확대를 향해 흘러온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셋째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 재정살표 등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매표 행위를 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자기 모순의 기반을 들고 권력기구를 자기 도구화하려 합니다. 결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나라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배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포인트입니다. 문정부의 목표는 장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보다도 오로지 권력의 영속적인 학보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김병준의 주장은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문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를 역주행시키려 시도했던 정권이었다는 기록이 될 것이다. 김병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법 강제 개편이나 공수처 털치 등 이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단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글은 경험과 학식을 함께 겸비하지 못하면 이런 통찰력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 바로 김병준 전 국민대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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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